왔어요 친구! 우리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굉장히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 윤석 친구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만나서 자랑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일단 우리 윤석 친구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 만난 가수 앨범이 저는 누군지 촉이 옵니다. 어 촉이 와요? 왠지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형석 의용계는요? 아 네 저는 노래를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우리 친구 그 앨범이 누구 앨범인데요? 형석 의용 앨범이요 권희와의 친구가 의용관 1층팬도 했어요 우리 친구 하이파이 하이파이 이쪽에서 우리 친구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 나중에 꼭 권희가 만나면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줄게요 왜요? 그래요? 우리 윤석 친구 그리고 또 권희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권희 마지막이라고 저도 안할테니까 권희도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오늘이 권희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윤석 친구를 포함해서 지금 권희안이를 보고있는 많은 시청자 친구들이 많이 깜짝 놀랐을 거에요 오늘이 17대 웅보니의 마지막 보니안이 방송단인데요 앞으로는 보니가 보니가 아니라 가수 이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 앞으로도 보니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친구 만나서 반가웠어요 선물 보내줄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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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어 뭐야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어 여기 대단합니다 이거 제일 잘 하는거죠 인형 이런게 제일 재밌는게 제일 잘 고장 제가 제일 재밌는게 제일 재밌는게 제일 재밌는게 저렇게 제일 잘 소중하지 아주 재밌는게 제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 이웃은 제이웃이itt 제 이웃은 제 이웃은 제 이웃을 잡았다